2주년 지났지만 허리 아파가지고 방송을 먹혔으니까 오늘 대신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2주년 축하 아 깜짝이야 뭐야 저기요 그 10,501원은 뭐예요? 방송 처리요? 어 약간 불편한 만원 감사합니다 2주년 축하해요 어 뭐야 어 사라스첸님 뭐야 어 사라스첸님 5만원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흔들고 유혹하고 애교 부린다고? 제가 언제 막 엉덩이 이렇게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아 이러면서 제가 언제 그랬어 아아 애교 어 뭐야 아데발스님 만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 같이 베스버님 2주년 축하드리고요 나 손 안 움직여구나 이렇게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언제 편집했어? 뭐 각자 불면들은 뭐 크게 없으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죠 뭐 편집에서 많이 받으면 하시겠지 뭐라고? 어 대장 더 편집하네요 어 대장 왜 4대 모험 안 들어줘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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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전부 부 AbП shady 어? 야 이거 축하 영상 맞지? 어 affhan 내 생각에는 larg ени 아하 아 일단.. 그런것만은 더 보완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또 2,3 momento에 에? 기워티? 이러고 이렇게 영도 가격 낮추라고 말을 잃어도 말을 안 들어주니 뒷부분 잘렸단 아닥 그쪽 아 근데 이거 찍은지 엄청 오래된나 보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영도 가격 줄었지 아 나 몰랐는데 맑알이 신나가지고 아주 그냥 뒤를 넣고 있던데 링크 줄 테니깐 나머지 틀어 줘요 알겠습니다. 대짱 2주년 축하하고요. 우리 다 함께 2주년 축하한다고 해줄까요? 아래 손발 잠깐만 손발 좀 피고요. 데스펀님 2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덴파전 그만 하시고 편집도 그만하세요. 어이가 없네. 요즘 데스파님이 되게 새벽까지 바쁘게 일을 하세요.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유튜브도 잘 크고 건강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데스파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이것도 넣어주세요. 컴파. 끊아라. 제발. 데스파님 2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취업하지 마시고 맨날 빵댕이 흔드는 전문 빵댕이 스트리머가 되세요. 맞아요? 데짱 방송 키기 전에 영상 편집은 다 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축하 영상 다 모두 봤고요. 감사합니다. 축하 영상이 맞나? 아직 한 발이 남았다. 데스파님 좋은 점 나쁜 점 하나 안 남아. 데스파님 좋은 점 욕 안 남아. 데스파님 그거 방금 바꿔서 잠시만요. 데스파님 안돼! 데스파님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애는 착해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데스파님 애는 착한데! 데스파님 애는 참 착해. 데스파님 애는 착해. 데스파님 팟짱 벌써 방송한 지 벌써 2년이 됐다면서요? 데스파님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많이 기대할게요. 데스파님 다시 한 번에. 다시 복귀해야죠? 뭔소리 하는거에요? 복귀해야죠? 공시장. 다시 해야지. 뭐지? 뭔소리 하는거에요? 공시장. 다시 해야죠. 이제 나중에 제 계약서 쓰도록 합시다. 좋아요.